안녕하세요 부자 아빠 주식학교 밴드 회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올려주신 종목 진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종목부터 보도록 하죠 첫번째 종목 미래산업이 올라왔는데요 미래산업이 바닥에서 135원대부터 해가지고 800원대까지 상당히 그래도 나름 시세가 좀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는 이 상승이 마감되고 좀 지쳐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어저께 이제 한번 조종을 그렇게 받았죠 오늘은 이제 더 빠지지는 않는데 일단 요렇게 되면은 일단 반등은 나올거에요 자 근데 여기서 저점을 또다시 깨고 내려가면 그냥 바로 손절해 버리시구요 아니면 반등 나오면 이 반등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는 좀 챙기고 나오시죠 설령 물리의 때다도 나오세요 이게 크기 때문에 상당히 좀 오래 조종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반등을 이용해 가지고 비중을 많이 줄였거나 한번 해야 되겠죠 자 다음 비아트론 보드입니다 비아트론도 일단 이격은 좀 있는 편입니다 저기 9,000원대에서 출발해 가지고 2만원대 순식간에 다불이 나 버렸죠 그럼 시세가 난거에요 신용도 좀 많구요 자 그래서 비중 많은 분은 이제 조금씩 줄여 보시구요 21L라면은 요거는 그냥 바로 나오셔야 되겠는데요 자 다음 녹십자셀 추세는 어느정도 그래도 조종을 받치면 나오는데 이 자리 안깨면 조금만 반등 더 나올겁니다 일단 기다려 보시구요 근데 비중 많으면 쪼개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한국전자인증 자 한국전자인증도 이격이 좀 낮죠 이제 30% 비중 많아요 여기서 더 깨버리면 안됩니다 9,000원 깨면은 추가적인 조종이 더 나올 듯하니까 그냥 그러면 비중을 그냥 손절하시고 안깨면 반등 조금 또 한차례 정도 더 줄 것 같아요 신용 많습니다 그리고 JEC현 봅니다 JEC현도 마찬가지에요 좀 신고가 나긴 했는데 신용이 많네요 일단 지금 반등 구간으로 보고 반등 올라오면은 좀 축소를 해 보시죠 30% 많습니다 자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이제 조금은 가파른 모습 오일선 이탈할 때까지는 보유 이탈하면 이제 조금 단기 실현도 가능하죠 다음 비트 컴퓨터 비트 컴퓨터 좀 꺾인 모습입니다 앞에서는 괜찮았는데 제 차쪽 누를 텐데요 반등은 한번 준겁니다 여기 8,000원 근처 올 때 반등 준건데 7,000원 근처까지 한번 갔다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등은 조금 더 줄 것 같아요 일단 비중은 조금씩 줄여 가보시죠 자 그리고 금양 금양도 이제 여기서 더 깨면은 조금 비중을 조금씩 축소를 해 보시죠 자 그리고 SL, SL은 그렇게 시세가 나간 것은 없네요 SL을 그냥 가지고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성광, 성광 조종 충분히 많이 받았죠 근데 바닥에서 급등하지는 않을 거에요 비중이 좀 많으신데 좀 가볍게 가시면 더 좋겠습니다 다음은 한신 기계 한신 기계도 이제 바로 가지는 않고 행보할 텐데 비중만 적절하다는 보유 관점입니다만은 지금 좀 비중이 많으세요 그렇죠? 비중이 좀 많은 편이니까 조금 가볍게 하시죠 양국 나올 때 가볍게 합니다 다음 AP 시스템 AP 시스템이 이제 기록인데 여기서 9,500원 안 깨면은 조금은 더 나올 거에요 근데 9,500원 깨면 이제 조종을 받을 수가 있죠 비중이 조금 많으시네요 9,500원 깨면은 비중을 좀 축소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분이 올려주신 종목 진단하였는데요 댓글로서 여러분이 궁금한 종목들, 의문하는 종목들 올려놓으시면은 틈틈이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b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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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ta statement 하나 일단 꽃다 olan을 array would be available!